대상 최고의 스타 대상 어서 오세요 양순호님 어서 실 바랍니다 우리 철장 회장님께서 존경하십시오 자 대상 우리 양병수님 우리 철장 회장님이 존경합니다 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내 전문의 총촌 멤버의 일집이 나올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담당의 메아리 고개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양순호님 안녕하세요 내 전문의 총촌 내 전문의 총촌 내 전문의 총촌 맨날에 절여 절여 술에 다시 이보게 해 한나에 절여 그 안에 이보게 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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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은 자기들로 미성달기란다 굿굿한 사랑이 당신이며 창업상에 그 얼마나 고생하오도 신논이라도 신논이라도 사랑한 고향으로 불만한 마음이 보게 한마디 불만한 마음이 보게 고맙습니다 자, 이 분은 왜 계시나요? 여러분들 반갑죠? 설마 잠이 소녀 신논